인천 햇본입니다 오늘은 인천으로 왔습니다 금주에는 우리 히어로 고향 콘서트가 있는 주간이라서 그냥 가슴이 콩쾅콩쾅 기다려지는 마음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요 네 눈을 떠도 히어로 눈을 감아도 히어로 영웅님이 최고야 맞아 맞아 오늘은 먼 산을 바라보면서 차 속에서 이렇게 우리 히어로를 생각해봅니다 금주에 우리 영웅시대도 만나고 우리 임영웅님도 만나고 또 콘서트를 통해서 기쁨도 없고 행복하고 달려라 달려 하면서 신나게 함께할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기쁘네요 자 저도 지금 예 저 창밖을 보니까 아주 막 망망하죠 네 정말 좋아요 날씨가 화창한데 날씨가 좀 춥네요 네 우리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걸리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 고향 콘서트에서 만나죠 우리 고향 콘서트 화이팅 임영웅님 화이팅 언제나 멋진 우리 영웅시대 그리고 우리 임영웅 가수님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오늘도 건강하시고 우리 모두 건강 건강하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